야 너 갑자기 영웅으로 막 초항 되는 거 아니야. 와 알겠습니다. 자 이름 묻고 답하는 거 쭉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이름 뭐냐? 그렇죠. What's your name? 하면 되죠.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난 잭이야. I'm Jack. I'm Jack. 오케이 네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이번엔 조금 달라. 나의 이름은 제니야. 내 이름은 제니. 그렇죠. My name is 제니. 이거는 I am 제니 하고 똑같은 거야. I'm 제니. My name is 제니. 전부 다 자기 이름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이름 말하고 네 이름 물어보는 대화입니다. 내 이름은 샘이야. I'm Sam. I'm Sam. 그 다음에 너의 이름 했고 그 다음에 너의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나의 이름은 에이미야. 그랬더니 나의 이름은 에이미야. 여기에요. 안녕. 제니. 그렇죠. My name is Amy. My name is Amy. My name is Amy. 네? 몰라요. I love you. 오케이. 그 다음에 민준이 단어.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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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엇은? 아닌 것 같은데. W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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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hobby.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름은. Name. OK. 그래서 What's. Your name. 할 때 나오죠. 그 다음에 나는. I. I. I am Sam. I am very tired. 나의. My. My. OK. This is my notebook 하고 있구요. 너의. Your. Your. OK. 그 다음에 이다. 이다인데 I. 나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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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 하나 준다 민준아 뒤에 봐봐 뒤에 그 다음에 이 다 있던데 he she it he is she is it is 잘했습니다 굿